일단 좀 노멀한 포즈로 왼쪽 중앙 위치 가네요. 그 다음에 김명수 씨가 아까 하고 싶었던 포즈가 있다면 잠시 후에 포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왼쪽부터 가시죠. 다음은 중앙 가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우측 봐주시기 바랍니다. 하나 둘 셋! 파이팅! 왼쪽부터 파이팅이 될까요? 윗삼으로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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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윗삼으로 파이팅!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. 잠시 대기하셨다가 이제 대기하셨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,